실제로는 엘보인데요. 엘보가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오른쪽은 골프 엘보라고 하고 왼쪽은 테니스 엘보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골프를 치시면서 오른쪽, 왼쪽 다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프신 분들은 정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스윙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내리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오른팔 엘보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공을 치려고 내 오른쪽 면을 굉장히 저돌적이죠. 들어서 많이 봤어요. 라운드에서. 이런 식으로 왜 치냐면요. 내가 공을 치기 위함이 내 오른쪽 신경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면서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가 사실은 살짝 벌어져도 되고요. 이렇게 꼭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팔꿈치가요. 내가 이 볼에 모든 것을 할애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벌어집니다. 소위 말해 약간 날개 펴는 형식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서 쳐야지 하고 상체가 앞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잔디가 좀 파릇파릇하고 내 근질이 좀 받쳐줄 때는 괜찮은데요. 근질이 조금 떨어지거나 땅이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오른쪽에 엘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작년에 칠 땐 괜찮았는데 올해 칠 때 이상하게 엘보가 왔어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백스윙 했을 때 팔꿈치가 좀 과하게 벌어지지 않았는지 겨드랑이가 좀 시원하게 열리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가 땅을 바라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팔꿈치가 꼭 이렇게 모으지 않으셔도 돼요. 벌어져 있어도 되지만 팔꿈치는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벌어져 있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은 건데 꼭 이렇게 벌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벌어져 계신 분들은 찍으려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엘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많은 레스너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레스너들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가장 크게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임팩트 순간까지 머리가 그대로 유지를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머리가 먼저 나가기 때문에 상체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백스윙을 들어서 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상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임팩트 순간 때까지 머리, 임팩트 순간 때까지만 머리를 고정해 주시면 절대 상체가 먼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임팩트 순간 때까지만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무조건 쳐야지. 쳐야지 하면 손바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라 옆면을 치듯이 쳐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셨나요? 지금 전 얘기하면서 엘보가 오는 이유는 다 내리찍기 때문이다. 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상황들이 다 공을 내가 쳐야지. 욕심부릴 때 다 이렇게 엘보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번 공을 쳐볼게요. 제가 지금 친 공을 저번 시간에 이시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서 계속 이거 했던 거 있죠? 오른쪽 손바닥이 공 옆을 때려라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치면요. 절대 머리가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엘보가 오시는 분들은요. 뒤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공 옆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엘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운스윙 때 오른쪽 손바닥이 공 옆을 쳐주는 느낌으로 쳐주면 좋고요.